내가 변태인 건 알지. 가끔 갔다가 내가 진짜 민폐일 수도 있겠다 싶어. 왜 그걸 인정하고요? 하지만 변태가 맞는걸. 아니 근데 밖에서 보면은 내가 요새 들어서는 커텐을 달아서 그렇지. 커텐 안 달았을 때는 뒤에 누가 있었으면은 진짜 개민폐였지 않을까 싶어. 근데 뒤쪽에는 텃밭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조심해서 괜찮을 거야. 그냥 방송할 때 내가 방송 시작할 때 딱 하는 일이 딱 그거잖아. 일단 옷을 다 탈의하고 에어컨 키고 시작해. 아니 텃밭은 제꺼 아니에요. 다른 분 거 같은데 옷이나 입어 제발 시바. 근데 니네는 니네는 집에서 바지랑어? 다 조이는 거 이런 거 입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다 입고 있는다고?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나는 예민해. 나는 다 입고 있으면 예민해. 알겠어? 아니 난 내가 간지러움을 엄청 타는데 아니 잠옷을 입으라고. 아니 봐봐? 나 설명해줄게. 아무리 편한 잠옷을 입어도 이제 목이 라운드로 돼있거나 구르찌나? 아니면 뭐 셔츠로 돼있거나? 근데 나는 그게 목을 계속 건드리는 게 너무 싫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막 단발을 기르는 것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 목에 자꾸 뭐가 닿아서 간지러워서 간지러워서 잠도 못 자고 집에 있는데 내가 어? 그럴 수도 있지. 일러스트는 천조가이라도 걸쳐있는데 일러스트보다도 안 입고 있는 스트리머가 있다. 뿌숭빠숭뿌숭. 내가 내가 그러고 있든 말든 너희는 볼 수 없다고? 내가 그러고 있든 말든 내가 말로만 고른 뒤에 너네는 볼 수 없잖아. 일러스트 이 정도면 건전하지. 저희가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하지 마! 그럼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지금 지금도 알몸이 패틴 입었어? 아씨 너네는 봐봐. 남자들은 시바 우리 아빠랑 우리 셋째 동생이랑은 패틴만 입고 잘 돌아다녔는데 왜?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왜? 왜 나는 안 돼? 나에게도 나에게도 자유를 줘. 아니 뭘 건전하고 그럴 거가 아니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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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게 편한 걸 어떡해. 동생이랑 아부지가 방송하시는 자 봐봐. 어? 얼굴 안 까고서 있는 스트리머들이 옷을 다 입고 있는지 너네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들도 어? 가끔 가다 보면은 팬티만 입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야 속옷 하나 입었어. 야 너네가 안 입어봐서 그렇지. 잉? 위에 입는 브래디워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집에 오면은 그거부터 벗어 던져야 돼. 아주 그냥 족쇄야. 아니 말하자. 아니 하지만 변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제발 제발 가슴에 자유를 줘. 제발 존나 불편해 진짜로 자유를 줄 게 있나요? 족쇄 같아 사실 뭐지? 좀 쪼여 건넘는 거 한두 번 아니잖아. 맞아 그건 그래. 창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살아. 아동부 좀 그렇다? 뽀동부 하자 얘들아. 아니야 아동부 좀 이상해. 뽀동부 뽀동부 하자. 뽀동부라고 하자. 야 안 된다. 원래 소요고씨랑 그런... 아니 씨...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 얘기만 하는 데는 아닌데요.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항상 그런 얘기만 하는 곳은 아니고요. 게임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게임할 때도 그런 말... 나 게임할 때 집중해서 하잖아. 나 게임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만 하고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시 tama 아니다 시